만 두 아주머니한테 어저께 전화가 왔더라구요 오늘 요양원에서 퇴원한다고 대리로 오라고 일단 그 사이에 그 사이를 못 참아서 빨간불이다 그 사이를 못 참아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구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잖아요 간호사 바꿔보라고 확인하고 제가 갈려고 왜냐면 어제뻔에 강릉동인병원에 갔을때 처럼 병원에서 도망 나오려고 그런지 모르잖아요 물을 빠져나왔으니 창문을 좀 열고 어휴 뭐야 바람쎄요 뭐야 여기서 우회전하라고 이 길이 많나 300미터 앞에 좌회전을 요양원이 여기 어디 부근에 있나보다 여기가 그 해민 요양병원 어 어르신 여기 병 요양원 여기가 정문입니까 저 오늘 퇴원하신다는 분이 있어갖고 왔는데 안 됐습니다 그분이 여기 오늘 어디 여기를 찍는 거는 이제 온 기념으로다 오늘 제가 제가 아는 아주머니 별명은 휘발유 아줌마 여기서는 그렇게 휘발유가 아니었겠지 급하지 않았겠지 신... 몇 초인거 시지? 신금사진만 이게 얼마나 멋있어 이게 원래 멋있는지 말이야 이게 참 나 뭘 모르시네 어? 아니 진짜 뭘 모르시네 어디 사세요? 아유 웃겠다 원래 이 동네 살아요? 응 원래? 응 여기 감자적도 해먹어요? 해먹죠 아저씨 또 완전 감자적 하네 우리? 시간이 없지 맨날 일하러 다니고 그쵸? 자 안에 구경 좀 시켜주세요 들어가보세요 안에 요 안에? 네 찍으면 안돼 찍으면 안돼? 그럼 여기서 고무신만 찍어야 돼요 하하하하하하 고무... 고무신만 찍어야 돼요 일단은 과장님 가자 네 아유 아유 너는 찍음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? 2년 넘었어요 2년요? 네 그래도 여기는 공기가 좋잖아요 네 공기도 좋고 10년이 넘었다 10년이 넘었습니다요 여기 오신지 10년이 넘으셨다고요? 네 우와 엄청 오래되셨네 오래됐죠 어휴 얼굴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죠? 얼굴이 나오면 안 보면 되죠 하하하하 야 여기 오신지 10년이 넘으셨대 아주머니 어이구야 20년대 20년 20년이요? 네 내가 집사는 이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어?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연세 어? 58년 또 개띠지 58년 개띠지 그럼 아주 젊었을 때 오셨네 어이구야 20년 되셨대 여기 오신지 20년 어이구야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죠? 안 답답해요 7시 반 잡수신다고요? 아침 식사를? 네 점심은요? 응 점심은 11시 제일 많으신 분은 100살 가까이 되신 분이 계세요? 네 어이구야 만두 아주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드디어 퇴원을 하셨습니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잘생긴 멋진 이야 휘발유 성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휘발유 성격이 절대 안 들어주지 절대 안 들어주지 절대 안 들어주지 어우 멋쟁이 되셨어요 이야 아 휘발유 휘발유 카메라 떨어져 가만있어 아 저거 좀 못 맞습니다 제가 요양병원 왔는데 휘발유 아주머니가 오늘 이제 퇴원하신대요 그래갖고 지금 무거워 죽겠다고 이거나 빨리 들어달라고 이씨 저봐요 하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제 됐어 피졌나보도 날들어 왔더라구요 아니 꼭 과자를 이 단방 이거는 얼마에요? 과자를 꼭 요 와서 사야되나 네 어느 과자 사려고 이거요? 이거? 아니야 그럼 이 단방이 얼마래요? 이걸 부대채로 부대채로 산다고 아니 예 이걸 부대채로 산다고 이거 아니 고구마 과자가 어 고구마 과자가 고구마 과자 네 고구마 과자 이걸 사러 왔어요 이거 이게 덜 다르 아 많이 사 그럼 많이 사요 지금 빨리 차려 빼야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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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산하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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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가 차에다 실어 놓을 테니까 빨리 굴러요 빨리 굴러 2개 아이고 아 저 꼬문봉지에 담아 달라고 그래야지 아주 한달 잡출 거를 아주 다 사다 놔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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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뭐 제가 안 태워드리면 요거 오지도 못하니깐 이거 차에 실어 놓을까요? 건빵? 이거 이거 갖고 가요 건빵 하나 아 이제 두개가 다 사다 놓을 것 같아요 이거도? 이거도? 이거도 아예 한 개 넣어요 이게 2만원 체로 치야 그럼 하나 더 넣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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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만원이예요, 그죠? 얘가 이제 어디, 이게 나오지, 찬일 나오지네 이거 이거 3만원이예요 어디가? 아하하 아파 죽을 치겠네 자, 빨리 계산하고 빨리 가야돼 자, 저기도 오래 못 세워놔 그래, 몰라, 그냥 비닐 돌더니, 나무셔서? 아니야, 아니야 이 양반이 하전민 총각입니다 하전민 총각 얼굴이 뽀얘졌어요, 아주 잘 먹어서 뽀얘졌어요, 아주 뽀얘졌어요, 아주 3만원이예요, 안 돼, 그죠? 3만원이예요, 안 돼 아니, 안 돼 쩝더니, 뭐다 아이고, 어떻게, 그래서 3만원 가서 산게 3만원어치 샀다고? 응 박스 박스 넣어드릴까요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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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est 넘어질 것 같으면, 그냥 기도 안 들어 응 아 아 네가 깜짝이 엄청 커다려는 Naomi 뭐 이게 뭐 뭐 이게 뭐 어이구 얘들도 저랏도 들어가셨어 이 방에? 네? 네? 들어가셨나고 네 건빵 건빵 문 어이 그래도 친구분들이 청소를 잘 해 놓고 가셨네 응 그쵸? 깨끗하게 했네 그래서 내가 제가 가서 하나하나 다 갖고 올테니까 네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고마워 굴 신청해서 쓸데시 치즈 나 오 물도 가득 채워놨습니다, 까마솥테 잘 탄다 뭐 하시느라구요? 거긴 뭐가 있어요? 뭐 찾느라구요? 빨리 웃음 고맙습니다